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세요, 여러분. 보이시나요?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. 이 시간 함께 생생하게 해주시고요. 치러온 책상, 서랍 안구석에 처박힌 my passport. I wanna go away. 뚜뚜뚜뚜뚜뚜 행복한 고민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? 조금은 내 맘 달래질까? 뚜뚜뚜뚜뚜뚜 두근두근대 마냥 잠도 오지 않아 소란한 하루 늘 맘속에 새겼던 promise 꼭 하고 싶었던 my passport. Thank you. And so it is, yes, the colder water, the blower's daughter, the pupil in dead water. 나를 안고 싶었는데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어. 나의 맘 달래질까? Thank you. I'll see you in the next video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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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